우리는 어떤 nggak haste가? 오, 1,0-1 6,0-1 예린 7,0-1 레드벨벳은 즐긴 트와이스는 지위 이 에이스 오브 에이스죠 레드벨벳이 석정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고 에이스, 지위 1,0-1 은은 10위가 강력하게 구점을 시전을 했습니다 칠기 위축되지 않고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어 슬기. 8점. 8점입니다. 이렇게 되면 리드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. 2점 차. 조용히. 우리 에이스. 자신 너무 좋죠. 우리 에이스. 우리 에이스. 우리 에이스. 산하 오늘 여러 춤 나옵니다. 3단 콤보로. 시작. 리드 폭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레드벨벳이 조금은 좁기는 상황이에요. 슬기. 계속 빠졌어요. 침착해야죠. 20초 안에 발사해야 합니다. 천천히 해야 합니다. 또 빠졌어. 천천히 해야 합니다. 또 빠졌어. 또 빠졌어. 그렇죠. 빠졌죠. 0점인가요? 네 0점입니다. 나가는 걸 화살을 잡으면 다시 쏠 수 있습니까? 3m 이내에 화살이 떨어지면 바로 다시 꽂아서 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돼서 트와이스가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7점 차의 리드. 지휘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지. 9점입니다. 10점입니다. 지휘 선수 지난 0점을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극복했어요. 잘했어요. 이제 승부가 결정될 마지막 발휘. 10점입니다. 10점입니다. 10점 10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